얘들아, 죽지 마라. 어? 좀 진정해. 안 돼. 괜찮아. 진정해. 안 돼. 괜찮아. 오오오오. 노. 괜찮아. 노. 노. 괜찮아. 노. 쉽게. 얘도 줄을 좀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얘 줄을 묶어야 되나 봐. 목줄을. 어, 목줄을. 왜냐면 이게. 오, 안 돼.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쟤가 제일 순한 것 같죠? 어, 쟤가 제일 순해요. 들.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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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쟤는 덜은 괜찮죠? 얘는 괜찮아요. 덜은 괜찮은 것 같아. 얘는 순하네요. 들이는 착하구나. 줄을 좀 묶어봐 봐요. 네. 네. 그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이제 됐어. 얘네, 얘네 둘만 안 짖으면. 이제 됐어. 아무리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렇지. 아이야. 그렇지. 아이야. 아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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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 이리 와. 엄마가 이런 거 잡을래? 안녕. 아이. 이리 와. 안녕. 안 돼. 왜 문도 이중문이 아니야. 기다려. 이게 마당에 원래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세요? 네. 어머나. 이러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여기가 끝집이어서. 여기 오시면. 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데. 얘도 사람한테는 공격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있다가 없다가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 이거 입막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기다려. 입막이 하니까 약간 다운됐어요. 음, 그러네. 일단 줄을 내고 입막이 하죠. 기다려. 기다려. 얘네들은 너무 웃겨. 아이를 입막, 저기 줄 해야겠다. 아야, 아야. 근데 얘가 줄을 하면 더 공격성. 저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줄을 하면 더 공격성이. 그게 줄을 하면 더 공격성이 아니라 리더십이 없으니까 더 그런 거거든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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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구역에서 보니까. 여기 난리 치는 거예요. 야. 좀 진정시켜 보세요. 하우스. 여기 실내화를 좀 기다려. 어, 네네. 진정시켜 보세요.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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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도랑이 비켜봐.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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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구나, 지옥이야. 움직이는 거 이제. 거꾸로 같아 보니까 아주 예민하네. 뭐 물림 사고야 이런 건 없었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죠. 근데 혹시나 있을까 봐 그래서 진짜 걱정될 거 생길까 봐. 보니까 어질리티도 하던데.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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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어때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첫인상이 좋았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알 수 없네, 그럼.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냥 가서 무조건 뽀뽀해버리고 엄청 막 심하게 좋아하고. 나선 사람한테도? 그럼 오늘 보시기에 저희 첫인상은 실패네요. 이랑이? 이랑이는 어때요? 얘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짖으면 무조건 따라지죠. 따라쟁이야, 따라쟁이야. 이제 좀 진정됐어. 이제 다 진정됐네요, 그렇죠? 다행이다. 캔넬에 있는 저 아이는 어때요? 이 친구 지금도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네.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네.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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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 기다려. 방금 누가 시작해서? 이에요. 기다려. 방금 누가 시작해서? 이에요. 아이가 시작했어. 캔넬 안에서 어르렁 신호를 함추니까. 이랑! 다 난리를 치네.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네. 이 친구 지금도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네.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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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내고 문을 한번 닫아보죠. 한 마리가 선동하니까. 맞아요. 제가 먹었어요! 나 가져. 나 가자아. 나 가! 어허이! 트립! 지금 어때요? 네? 이런 거네요? 마니키가 죽었어. 이랑!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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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많이 기가 죽었어 밖에 좀 조용히 하시면 되는데 현사? 라기보다 그냥 뒷마당 어떻게 보호자한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봐 주워보세요 친해지시는 방법이 뭐예요? 먹을 거요 먹을 거? 내가 볼 때 한번 꺼내봐요 지금 꺼낼까요? 형님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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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깎아 깎아있네 우리 보호자님이 믿을만하면 입마교도 풀어도 괜찮은데 제압할 수 있겠어요? 네 딱 이렇게 그러면 입마교라고 예전에 그게 일상이어서 입마교라고 풀어보세요 얼굴은 좀 조심하시고 cular 가만히 있어 깎아있대요 Off curve 죽으면 안 되면 제가 확 뛰어나가 못 잡아요. 자빠진다니깐요. 들어. 가자. 에이. 너무 빨리빨리 주지 마. 왜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금 도와줬어요 분위기가. 그림자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림자. 플래시를 켜볼까요? 브래시 켜면 자극지지 않을까요? 띵. 어? 그러네요. 어? 어? 그러네요. 그냥 그것만 하루종일 따라다니는구나. 사람도 안 보여요. 이거만 보여요 이제. 그러면 빛이 있고 닭가슴살이 있거나 이래도 빛만 봐요. 간식 안 먹어요. 거기 빠져있을 때는. 그 옆에다 가져가라 떨어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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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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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고 보네. 바로 먹고 봐. 바로 먹고 봐. 바로 먹고 봐. 먹자 한번 해봐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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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깎아. 깎아. 아이 깎아먹자. 이리와 깎아. 형님이 한번 강아지 불러볼까요? 아이. 어? 어?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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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뭔지 알겠다. 반려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기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벅찼던 보호자님들은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걔들한테. 뭐 안돼. 하지마. 이리와. 어쩌구. 어쩌구. 저쌌구. 아이. 이리와. 안돼. 에헤이. 기다려. 에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반려견들이 자연스럽게 보호자님의 말을 무음 처리해요 이리와 이리온 이리온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기 보호자 말만 무음 처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더 집중해요